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브정리의 판변TV의 판미교 변호사입니다. 2023년 9월 1일자 판례공부 민사 인수대금 발언과 대표이사 독립채무사건입니다. 청구회는 2023년 7월 13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 다 224 9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유약벌 청구의 소고요. 원고는 우선주 인수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파악이 완성되는데 내용 한번 보시죠. 원고들은 2015년 3월 3일 이 사건 회사의 상환전환 우선주를 인수하면서 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피고와 투자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인수대금을 납부를 하죠. 투자계약 약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식인수인의 서면 동의 없는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 사건 회사와 피고가 연대하여 주식인수인에게 유약벌로 인수대금과 이사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가 2019년 3월 6일 날 원고들의 동의 없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고 8월 19일 날 회생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정에 있는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조건이 성집을 한 거죠. 원심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부분은 주주 평등의 원칙이 이반되어 무효이고 피고에 대한 부분은 연대보증 채무의 부종성에 반해서 부존재한다고 해서 판결을 한 겁니다. 결국 이 사건 회사의 약정은 주주 평등의 원칙이 이배되는지 여부가 1차적 판단 문제고요. 두 번째는 대표 회사의 연대 채무는 종된 채무인가 주된 채무인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이 사건 회사의 약정은 회사의 귀책사와 무관하게 회생절차 개시 시 회사라고 하여금 주식 인수대금과 이자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어서 다른 주주들에게는 인정되지 않는 투하 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다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주주 평등의 원칙에 반해서 무효가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다만 대표이사인 피고와의 약정은 주주 평등의 원칙이 직접 정의되지 않고 다만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 채무인지 아니면 동의된 채무인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대표이사의 피고 본인의 채무는 보증 채무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에 관한 연대 채무를 부과하는 동의 채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채무 부담한다고 되어 있을 뿐이고 이거는 대표이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회사와의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사정을 있었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연대에도 됐고 투자 계약사의 다른 조항들로 보면 대표이사가 보증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 이 문제되는 이 사건 조항에는 보증이라는 문구가 없이 단지 연대라고만 편지되어 있다는 측면도 고려한 겁니다. 따라서 이거 다른 약정에는 보증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 조항에는 보증 없이 그냥 연대하여 부담하다는 것은 결국은 회사와의 약정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독립하여 진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해석의 문제라고 본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신주 인수 과정에서 회사와 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투하자 원 반환 약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흔히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관계에서는 주주평등 원칙이 되어서 유배에서 유무가 됩니다. 다만 대주주 겸 대표이사의 약정 부분은 독립적 채무인지 연대보증 채무인지는 살펴봐야 되고 이 사건에서는 다른 채무에는 연대보증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사건은 보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독립 채무라고 본 겁니다. 결국은 이 사건 계약서 문구가 보증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되어 있어서 결국은 대표이사는 독립 채무를 부담하게 돼서 원고가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승수한 사건입니다. 그래도 대학계 문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